나의 부르심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도록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르심을 통해 실현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? 말씀 앞에서 하느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닐까? 혹은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건 아닐까? 중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르심이 본인에게 감당하지 못한 대형을 받은 적응을 받은 적응을 받은 것입니다 ん 조절